여기 38번 보겠습니다 9를 이루는 조동사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9니까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 거죠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조동사가 된 겁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조동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나온 애들은 다 조동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암기 꼭 하십시오 used 두 가지로 씁니다 과거 습관 학원에 썼다 과거 상태 한때 뭐뭐 했다라는 뜻이죠 과거 습관일 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습관일 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 과거 상태일 때는 used만 쓴다 그래서 과거 습관일 때는 would를 쓸 수 있다 can not help ing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can not but 동사원형 can not help but 동사원형도 된다 그래서 help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an not help ing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ing도 오고요 이렇게 동사원형도 오니까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정사도 올 수 있습니다 부정사 부정사 부정사도 올 수 있습니다 아 can not help 아 can not help have not have 잠깐만 잠깐만 have have no have no alternative but true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can 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may well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얘는 may well이죠 may well이니까 두 글자죠 그러니까 당연 잘 보셨죠 공간이 너무 부족하네 그렇죠 당 연 당 연 당 연 그렇죠 다음 may as well 있죠 더 낫다 더 낫다 더 낫다 더 그렇죠 더 낫 다 그렇잖아 더 낫 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b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b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may as well 보면 더 낫다 공간이 부족한데 여기다 한번 적겠습니다 may may as well a as b 이렇게 있었어요 b 하느니 b 하느니 b 하느니 차라리 a a a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현관편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may as well a a 하는 게 더 낫다 a 하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잖아 그죠 a 하는 게 더 낫다 may as well a 하고 똑같은 말이야 결국은 그럼 as b는 왜 나왔냐 아 b 하느니 b 하느니 차라리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as 왜 썼냐 여기 있잖아 앞에 as가 나오잖아 as 나오니까 as 왜 월 웰 원급이잖아 원급 월 원급이니까 as 썼지 그런데 may as well a as b랑 똑같은 말이 뭐냐 would rather a than b랑 똑같은 말이야 얘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a than b 그럼 얘는 왜 then을 썼느냐 얘는 왜 then을 썼느냐 rather er 들어갔잖아 rather 그러니까 then 썼지 would rather a than b랑 may as well a as b 하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샴푸 My skin, 내 피부의 문제, 내 피부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사용을 한다. 물건, 아이템, 물건입니다. fragrance, 향, free, 없는 거야. 자, free가 있어, free. free라는 것은 뜻이 뭐냐?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free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그래서 sugar free 하면 무설탕이에요, 무설탕. sugar가 free, 없는 거니까 무설탕.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old chinese city, old chinese city, 중국의 옛날 도시들 쌓여 있었다. be surrounded, 수동탄에 be surrounded, 둘러싸였다. 서라운드가 둘러싸는 거니까 둘러싸여 있었다. 뭐에 의해서? wall, 벽에 의해서. 왜죠? two는 목적이네, 목적. defend,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against the enemy. 적의 against. 대항해서. 적으로부터 대항을 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상태.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상태. 그렇죠. 어쨌건 여기 과거 습관, would로 바꿨을 수 있고 과거 상태도 있다. 그런데 습관이냐, 상태냐. 이거 시험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고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야, 이게 습관이냐, 상태냐. 이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시험에 안 내죠. 여기 한때 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이건 뭐야? 과거의 습관이야, 상태야. 뭐야?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내려갑니다. 혼동주의 나오네. 혼동주의. 쭉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서 봅시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스트, 비유스트, 비유스트 동성원형, 비유스트 명상, ing. 혼동주의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내신과 수능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맨날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걸 좀 알려주겠습니다. 유스트. 비유스트가 중요합니다. 비유스트가. 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지드 투. 그러면 ing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익숙한 겁니다.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칸 띄우고요. 사물이 나옵니다. 이때는 비유지드 투. 투, 동사원형 되겠습니다. 투 부정사하는데 사용이 된다.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물이 와야 돼. 사람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비유스트 동사원형 앞에는 사물이 와야 됩니다. 자, 어디어디 익숙해.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ing냐, 투년, 투냐는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볼까요? m은 if you are used to ing 사람 나왔네. 체크 한번 해봐야겠네. 사람 나왔네. 사람. you. 사람. 네가 eating. 먹는 거야. late dinner. 늦게 저녁을 먹는데 익숙하다면 만약에 익숙하다면 it may be impacting 그것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너의 능력에. 무슨 능력에? 잠자는 거. 잠을 자는 너의 능력에 임팩트 영향을 줄 것이다. 매일이니까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서 it이 있어야 it. 있은 바로 뭐냐면 to eating a very late dinner. to eating a very late dinner. 가 이시죠. 다음. 아, 아니다. eating이다. eating a very late dinner. 이게 이시네. 다음. 자, 스트레칭 앤 조깅. 자, 스트레칭 앤 조깅. teal warm up are open used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이거네. 스트레칭 앤 조깅. 자, 스트레칭 앤 조깅. 이 주어의 동사가 이거죠. 아, open used to reduce. 감소시켜. risk of injury.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자, 단어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음, injury, 부상. 체크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스트레칭. 그죠? 조깅. 뭐야, 사라 사물이잖아. 사물. 그죠? 그러니까 주공사원이었었죠. 다음. 마이 멘터 오드 어픈 텔러 미. 자, 주어 마이 멘터 우드 어픈 텔러. 동사. 미. 간접 목적. 주. 간접 목적. 자, 빈도 부사 나왔네. 오픈. 빈도 부사는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자. 과거 습관. 하곤 했었다. 이 얘기죠. 나의 멘토, 멘토가 나에게 말하곤 했었다. 말씀하시곤 했었다. 괄호라고,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디퍼런스.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명사네. 자, 비트윈 드리머 앤드 어, 두월. 이즈가 동사네. 목적어죠. 디시전이다. 라는 거죠. 드리머, 꿈꾸는 자와 두월, 행동하는 자죠. 적어볼게. 행동하는 사람 또는 행동하는 자가 두어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디시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시전. 결단이다. 한마디, 행동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죠. 꿈을 꿀 수 있어. 그런데 그걸 결단을 내려야지 행동하는 거죠. 다음. 자, Organisms 자, Can not hope 맞아? ing 이쪽으로 봐야 되나? 응, 맞아. Adopting to change 그렇죠? In order to survive 여기서 끄시고 자, 유기체 유기체들은 적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dapt는 2랑 같이 쓰여요. 전체 잡초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적응하는 거야. 체인지 명사자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적응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죠. Survive 생존하는 거야. 생존하다 라는 얘기죠. 살아남는 거야. Revive 는 죽었다 살아남는 거고요. Revive 는 죽은 걸 다시 살리는 거야. Survive 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고. V, I, V가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자, 268번 보겠습니다. There 해석하지 않습니다. War 가 동사죠. Many Valentiers 가 주어져. 끌어주시고 Day 가 주어져. Cannot be Phrased 까지 가야 되겠네. 수동태네. Cannot be Phrased 이게 동사네. 자, 여기 Day는요. 바로 이 이겁니다. 자원 봉사자 자, 이 비동사 있다라는 얘기죠. 있었습니다. S은 어디에 있었냐? 재난 현장 디젤 스톱은 재난 재앙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많은 재원봉사자들의 재난 현장에 있었고 그들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얘기죠.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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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죠. Cannot 2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비프레이즈드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거죠.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얘기죠. 다음 하일리는 하일리는 부사예요. 매우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일리가 프레이즈드를 수식해주고 있네. 자 169번 보겠습니다. 169번 보겠습니다. 169번 보겠습니다. 169번 봅시다. May well이니까 이거 당연이네. 당연. 이렇게 보면 되겠어. 우드레더죠? 우드레더. 된 나왔네. 여기 여기 A죠? 여기 B죠? B 안 할 거야. A 한다는 얘기야. B 안 하고 B 안느니 A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볼까요? 자 봅시다. What we think we know today 이게 주어네. 이게 주어네. may well be 동사죠. wrong 보어네. we think 사비복으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자 what이 목적어고 we가 주어고 no가 동사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 그죠? 오늘날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내일 내일은 틀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연하다기보다는 이 당연이라는 뜻이 아니고 틀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는 문맥상 다음 유명해지오 바로 present money 아 그죠? 자 여기 a 아 잠깐만 a present money 이게 a 이고 이게 b b 아니고 a 한다는 얘기죠? 너 뭐로 빌리는 거야 빌리다 그죠? 사람의 돈을 빌리는 게 나아 시간을 빌리는 거야 그 사람 시간 빌리지 말고 돈을 빌리는 게 더 낫다 라는 거죠 빌리는 거 l-e-n-d 얘는 빌려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반대말입니다 랜드와 버로우는 서로 반대말이야 나는 얘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